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생명양식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의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주차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나머지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큰 무리가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십니다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신의 아들을 고침을 받고자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재정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가정 안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사회적 문제들을 안고 어찌해야 할 바 몰라하는 우리의 상황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위해 이런 저런 방법을 다 써보고 알고 있는 인맥을 동원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을 하죠 그러나 도저히 우리의 노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로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막막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일로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와 같은 상황에 놓인 아버지가 문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쟁이 문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마거봉 6장 12절에서 13절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일을 행하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다른 모습을 제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 곧 자신들 앞에 당면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탄식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도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니 내가 안타깝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면한 문제가 귀신들인 아이를 못 고친 것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진정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게 일어난 문제 내가 해결해야 하는 일들의 해결책에 집중을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집중을 하십니다 해결되지 못한 일, 잠을 못 이루게 하는 문제 내 사랑하는 가족이 겪는 고통만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는 인생의 어떤 문제, 질병, 다양한 삶의 문제가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 오늘도 탄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해결책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 귀신들인 아들을 데리고 나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은 예수님 만약 하실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린 요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귀신을 내쫓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문제의 해결책임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에 고백 후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제자들은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여쭤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앞에서 말씀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주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너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구시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군가 도저히 컨트롤되지 않고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 인간의 관계의 어려움, 질병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져가 의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삶의 여러 문제들과 가족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받으시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만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